올해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 가구가 41944호로 지난해 2088호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주 물량이 1 20000호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입주 물량은 최근 5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